우리나라 호텔 등급은 40여 년간 무궁화 등급을 사용해 왔는데요. 한국 방문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함에 따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별 등급 체계로 변경됐습니다. 한국을 대표하는 럭셔리 부티크 호텔 더플라자가 그룹 소유 호텔 중 최초로 한국관광공사에서 부여하는 호텔 등급 중 최고 등급인 5성을 획득해 명실상부한 특급 호텔로 인정을 받았습니다. 더플라자에서 진행된 현판식에는 한화 호텔앤드 리조트 호텔 부문 김영철 대표이사와 호텔 관계자들이 참석해 5성 호텔 등급 획득을 축하했습니다. 별 등급 심사는 한국관광공사가 도입한 새로운 호텔 등급 심사로 최고 등급인 5성급은 현장평가 700점, 암행평가 300점 등 총 1,000점 배점에서 900점 이상을 획득해야만 주어지는 특급 호텔 인정 표시인데요. 더플라자는 스테이 인 스타일이라는 브랜드 아이덴티티에 맞는 감성적인 인테리어 디자인과 고객에게 완벽한 하루를 선사하는 디자이너 더플라자 컨시어지팀 운영을 통해 객실 고객에 한정돼 있던 서비스를 연회, 레스토랑 전 부분으로 확대 제공해 고객 맞춤형 편리를 추구하고 있습니다. 또한 2016년부터는 메리어트 인터내셔널의 럭셔리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오토그래프 컬렉션과의 국내 최초 전략적 제휴를 통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는데요. 고객에게 기대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더플라자 임직원들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민간 외교관으로서의 역할 기대하겠습니다.